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시겠는지라 이 말은 사마리아로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번 이 여행에는 반드시 사마리아에 들으실 필요가 있으신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그 뜻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할 어떤 일이 필요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셨더라. 그래서 참 성경 번역도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정말 확실한 그 뜻을 오늘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요. 그래서 그리하여 예수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수가 계약한 걸로 옮기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때가 제 6시쯤 되었다. 한 정오 때인 것 같아요. 아침에 출발해서 사마리아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라는 곳은 그 지역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본래 시작했다가 두 나라로 나뉩니다. 남과 북으로 북쪽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쪽 부분이 유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북쪽이 이스라엘 이렇게 국가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 와서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아시리아 정부가 사마리아에 많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결혼을 강제로 시키고 이래가지고 혼혈을 해버렸어요. 피를 막 섞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와 남쪽 유대와 사람들은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그렇게 피를 그 이방인 쌍놈들 피하고 다 섞여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죄를 너무 많이 줬어. 이래서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일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은 너무너무나도 어떤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 골을 보니까 자기들은 걸렀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도 않고 만나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대화를 했다가는 자기도 물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로 가셔야 됐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가셔야 됐을까요? 사도 여완은 여완보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수도도 없고 하니까 온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침에 일찍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와야 됩니다. 가족이 하루 종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대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물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낮이 됐는데 어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제 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틀림없이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자기를 보고 물을 좀 달라고 말을 붙인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물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서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탁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말도 안 붙이는데 예수님은 그 혈통으로는 유대인 남자이신데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붙이신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 하나님은 사마리아인 여자와 이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이 없다, 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세는 어떻게 저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 물을 왜 너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말을 붙이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설명하여 가르사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나,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한테 왜 말을 붙이고 물을 좀 달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지요. 그가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목이 말라서 너한테 물 달라고 그랬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네가 주는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이다? 무슨 이유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 달라고 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는데 너에게 그래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당신이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실 텐데 네가 지금 현재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네가 묻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러 왔다는 겁니까? 생명의 물, 생수. 생명의 물은 뭐예요? 생명이죠. 즉 너를 생명을 주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어서 너를 너는 지금 사망 속에 있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 왔다. 그 구원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야. 그 선물 주러 왔다. 구원 주러 왔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필요한 생명의 물이다. 너는 지금 오늘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러서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물을 기르러 왔지. 그러나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오늘 너에게 온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공부를 했지만 속 시원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없었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확실해졌네요.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길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생수를 너한테 주러 왔다. 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생수를 저렇게 이 깊은 우물에 생수를 지금 물길을 걸어도 없고 어떻게 얻겠습니까?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의 4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우물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라서 이 우물은 참 귀중한 의미있는 우물이에요. 그 중동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한 말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 우물보다 좋은 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무슨 특별한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렇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야곱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점점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쓰다. 그래 이 물을 먹는 자 이 물은 그냥 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시고 나면 또 몇 시간 후면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생명의 물이죠.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지금 다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네가 오늘 나를 만났으니 너는 오늘 드디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죠? 그 먼 길을 와서 구태여 사마리아 그 당시 제자들도 사마리아는 들어가기를 꺼렸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와서 이 여자를 기다려서 여자가 오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수를 주러 오신 분 즉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뜻으로 점점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이 여자에게 나타내면서 내가 너를 너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씀의 물, 생명의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로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대답을 듣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물을 주시면 참 좋겠네요. 왜? 저는 이 물길로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대답볕에 물길로 내면 아침에 시원할 때 와야 되는데 자기 이 여자는 아침에 시원할 때 물길로 올 수가 없는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래도 정말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유대인에게는 그런 사람이지만 거기다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여인은 그 당시 남자보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존재죠. 그 여인에다가 또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존재가 누구냐 하면 창녀들입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녀로서 남자들을 고셔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꽃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주위에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여자를 너무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을 예수님이 오늘 주신다면 떼악볕에 물길로 오지도 않고 참 좋겠으니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런 물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한 물은 영적인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인 창녀 사마리아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물은 보금입니다. 그 보금은 어떤 보금이에요? 너 같은 온 사마리아인들이 미워하는 너 같은 인간도 여자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주어서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주려고 왔는데 이 여자는 그 영적인 물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줄을 모르고 실제로 그런 물이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는 줄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그러면 그 물 주십시오. 나는 그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그런 물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모든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정말 비난을 받고 욕을 듣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취급을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물을 기르러 안 와도 좋겠다. 이 운물로 나올 수가 없는 아침에 모든 여인들이 다 와서 물을 기르는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자기는 모든 사마리아, 이 수가 동네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취급을 받을 수밖에 못 받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도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물 기르러 안 와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느 듯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숨겨둔 남들에게 말하기 싫은 자기의 악한 면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타내 보여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기는 아주 물 길러도 모든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아침 시간에 물 길러 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은연중에 이 여인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 가르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 알고 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미리부터 알고 와서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그게 뭐 남편이겠습니까? 그렇죠? 남자를 꼬셔가지고 또 돈 걸고 먹고 또 차버리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꼬셔가지고 또 차버리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여자를 훤히 알고 오셨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구원을 주시러 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물 길러 온 여자들은 이 여자보다 훨씬 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자에게 생수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자기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생명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마신 것이고 그러면 영생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때 이 시간에 이 여자가 아침 시간에 물 기를 수 없는 여자가 이 시간에 딱 물 기르러 오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런 장려가 있는데 이 장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분을 다 알고 말을 붙이시고 나는 너는 지금 생명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 너에게 나의 신분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네가 정말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란 말이죠.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적 사랑으로는 유전자 끄기만 하죠. 그래서 남편을 불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여자에게 밝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인간이 아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여자는 자기의 신분에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는 너는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떤 여자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남편을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지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은 이 여자가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살고 있고 이 여섯 번째도 남편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 그런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8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여섯 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17절, 18절을 다 붙여서 붙여서 쭉 보면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자는 거짓말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께서 그 거짓말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알았을 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예수님은 네가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더더구나 예수님의 한술 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실은 남편 다섯이셨지만 그 남편은 다 버려버렸고 또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어떻게 해? 첨대도다. 네가 바른말을 했다. 지금 먼저 있었던 다섯 명과 지금 있는 한 명, 총 여섯 명이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참된 말이다. 자, 이 말이 참된 말이다. 여기서는 17절에서는 뭐예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된 말이다. 참된 말이다. 영어로 어떻게 보냐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True.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치고 의미가 안 깊은 말은 없겠지만 이것은 이것은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 첫째 이 여자는 얼떨결에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없으니까 없는 거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남의 남편 뺏은 걸까?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된다. 왜?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짓말 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또 참말 맞아야 안 맞아요? 그렇죠.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했으니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거짓말을 해도 인간이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돌려서 사랑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그건 뭐 하지? 거짓말을 왜 해? 남편이 여섯 명이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는 살고 있잖아 지금 그걸 왜 거짓말을 해? 정죄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정죄입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십계명에도 여러분 아홉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는 아홉째 계명을 지금 거짓말쟁이야. 정죄야. 정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벌이 있다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죄인일지라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도록 정죄하지 않고 결국은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해요? 그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결국은 그 여자로 하여금 나같이 이런 나쁜 창녀 남자를 여섯 명을 지금 작살내고 지금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구원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를 지어도 뭐를 하지 않으신다? 정죄함이 정죄함이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가 거짓말했는데도 참말한 것처럼 진실을 예수님이 은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잖아. 그거를 예수님의 얼분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게 다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라고 여자가 한 그 거짓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여자 쪽에서는 와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지 그렇죠? 나의 과거도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구나 그리고 나 나의 입장을 잘 살려가지고 내가 참말로 한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 꼬마가 나 아버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훔쳤다. 아버지가 딱 보니까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이 아들이 훔쳐간 것이 확실해. 그래서 아들 방에 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아 만원짜리 다섯 장이 있어야 되는데 두 장이 없어서 보니까 그 아들 책상 서랍 속에 2만 원이 있다. 아버지는 이제 다 알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아들 책상 서랍이 2만 원을 꺼내가지고 아들 부른 후에 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들 이마는 있어도 책상 서랍에 가만 놔두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어? 2만 원이 없네. 어떻게 됐지? 어 그 2만 원이 있어야 이 5만 원 가지고 너 장난감을 사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있잖아 그 5만 원짜리 그걸 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5만 원 있었는데 2만 원이 없네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아빠가 아시는구나 아 근데 그 돈으로 내 장난감 사주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 될까?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면 훔친 것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을 유발시키는 그런 어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어법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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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그래서 아빠가 아빠가 그래서 아들이 머뭇뭇뭇할 때 아빠가 너 혹시 2만 원 있어? 그럼 이제 아들이 어 없는데요? 너 거짓말 한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아까 네가 서랍에서 2만 원 봤거든? 그건 네 거 아니야? 네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들이 그거는 내 돈이 아니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지 그건 네 돈이 아니지 이래서 그러면 그게 누구 돈이야? 그게 아빠 돈이지 이래서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 이렇게 해결해서 모든 우리 죄인들의 죄를 감싸주고 죄인들을 감싸고 정죄하지 않고 결국은 고백하게 해서 정말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 그래서 결국 5만 원짜리 장난감을 받아서 아빠 고마워나 아빠 사랑해 사실은 내가 아빠 지갑에서 그 이마는 훔친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법 대화법을 예수님은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얘기 이상한 대화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 아는데 옳다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이 대화 한마디 한마디 속에 들어 있는 예수님의 죄인 중에 너무너무 죄인 악질 창녀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 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무조건적 사랑합니다 라는 생각을 전혀 못할 때는 이게 이 대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아주 이 순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해도 이렇게 정말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 세상 백성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거짓말해도 참을 한 것처럼 싹 이래서 그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 느낌을 봐도 보니 오 하나님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 같은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이 여자가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선지자는 뭐 하러 온 거예요 벌주러 온 거지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와 자기가 말짱 거짓말을 해도 그거를 다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래 주스려서 이렇게 나는 너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의 물을 주러 왔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러 왔다 그 말이 자꾸 느껴지면서 이야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은 누가 기다리던 하나님이에요 이 여자가 기다리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야단치고 벌주지 않고 더 어루만져 주니까 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말을 하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여자는 자기가 너무나 악질적인 나쁜 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 수 밖에 없는 아주 나쁜 즉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임을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장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자기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자기는 자기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이 된 여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 이거는 돌 맞아서 죽고 죽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이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여자죠 그렇죠 그런 여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여자에게는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자기를 사랑 안해요 예수님처럼 무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자기 같이 나쁜 년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자는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이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참 좋겠다 무조건적 사랑이면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 다른 모든 사마리아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나 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실 분은 어떤 하나님이다? 조건적인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래서 저 장녀 같은 저런 여자는 벌 주고 우리 같이 착하게 사는 여자들은 천국으로 데려오고 가시는 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자격이 있도록 착하게 살았잖아 저런 장녀짓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구원자를 다른 사마리아인들 다른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정말 구원자는 구원자는 나 같은 여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야만 나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일부러 이 여자를 찾아가신 이유는 이 여자야말로 이 장녀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절실히 마음속으로 기다려 예수가 누군지는 몰랐어도 예수님 같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길을 너무너무 바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라고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 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도 다독거려 주고 하니까 당신은 내가 기라지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선지자네요 이렇게 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거짓말을 해도 정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절실하게 기다리던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깊이 이제 사랑의 측면에서는 제가 설명할 만큼 했습니다만 여기 요한보금에서 사도 요한이 에필이면 이 다섯이라는 왜 여러분 이 남편이 뭐 넷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고 일곱이면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다 한자 한자를 다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특히 이 숫자에 대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4 땅 4방 4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고 그래서 3 하늘의 3자와 땅의 4자를 합하면 일곱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일곱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4 하면 그게 일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일곱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곱을 완전수라고 하겠다고 그리고 더 완전할 때는 3 곱하기 4 해가지고 이제 12이 되죠 그래서 12, 4도 예수님의 12제자 뭐 하늘의 12기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성경에 나온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그런데 이 다섯이라는 의미는 뭐냐 모세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5경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세율법 그래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특히 로마스 7장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남편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남편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남편이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다섯이였는데 그것은 네 남편이 아니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진짜 남편으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모세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은혜는 누구를 통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졌다 이제 남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네 남편이 율법이었지만 모세 오경 다섯이었지만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율법은 조건적이었죠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남편 다섯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너는 이제 율법하고는 모세 율법과는 상관없이 되었다 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좀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섯 번째 모세 율법은 오경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섯 번째 율법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도 사실은 남편이 우리 죄인들의 여인을 구원하는 남편일 수가 없다 이제 오늘 이 우물가에 이 여자를 찾아온 예수님이야말로 뭐에요? 이 여자를 구원할 진짜 남편이다 이제 이런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도 품고 있다고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여자가로 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 여인이 이 말을 할 때는 너무너무나 기뻤겠죠 그렇죠?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것까지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 같은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셨군요 왜? 당신은 나를 무슨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까? 인간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말도 안 붙여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 앉아서 계속 나하고 대화를 해주고 내가 내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아 참 너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니 세상에 세상에 자기가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은 당신은 지난 한 20년 동안 참으로 인간 취급을 받는 사람 그러니 당신은 나 같은 더러운 인간도 사람 대접을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 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이 여자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마음속으로 깨름칙한 것이 있는 것을 이제 물어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 2편 요한복음 4장 제 2편 사마리아 여인의 2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